영웅센터 동맘의 소유차장 43달 1사동산 검정색 마스터스 한이동방을 보고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건주 보고 있는...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귀엽게 찍어주셨을까요? 반건주. 오랜만에 왔는데 또 오늘 마지막이에요. 센터가. 그래서 지금 많은 시적들이 몽글몽글하고 눈물이 죽을 거야. 눈물 안 되는 거. 잠시만요. 뒤에 또 갔어. 선생님 좋아하지? 준비했겠지 당연히 해. 나 지금 좋아.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집이 나의 quandنا. 찾기에서 Gitanis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